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가수 임영웅씨가 청량한 매력을 뽐내는 T.S 샴푸 광고가 공개됐습니다. 임영웅 가수가 전속 모델로 있는 T.S 샴푸 광고 이미지와 TBCF 티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T.S 샴푸 브랜드 컬러인 초록색으로 밝은 미소의 임영웅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TBCF 티저 영상에서는 머리 정도를 끝마치고 싱그러운 미소를 짓는 임영웅 가수의 모습이 그려져서 공개될 TBCF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공개된 이미지에서도 신제품 저스트 T.S 샴푸를 들고 밝게 웃는 모습에 임영웅 가수의 밝고 건강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신규 CF는 현재 막바지 작업 중으로 8월 말 9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수 임영웅씨가 눈부신 자들 모델 존재감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팬분들께서 반가워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홈쇼핑 GS샵이 8월 27일 모든 구매 고객에게 임영웅 가수의 굿즈를 증정하는 T.S 샴푸 8주년 특집 방송을 실시합니다. GS샵은 8월 2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걸쳐 T.S 샴푸 8주년 특집 방송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날 모든 구매 고객에게 T.S 샴푸 모델인 가수 임영웅씨의 굿즈도 함께 증정할 예정입니다. 증정되는 굿즈는 신용카드 크기의 임영웅 가수의 포토카드 한 장과 A4 사이즈 크기의 브로마이드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S샵은 이날 방송에서도 고객 주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0일 방송 구매 고객을 분석해보니 T.S 샴푸의 신규 고객이 16%나 증가했는데 GS샵은 이를 임영웅 모델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받아보는 신문에 우리 가수 임영웅씨 얼굴이 떡하니 숨어있어서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래에 보니까요. 8월 27일 GS홈쇼핑에서 오전 11시 50분 오후 5시 30분에 방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은 굿즈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잘 나왔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렇게 광고에서도 열일하고 있는 임영웅씨 멋진 수트핏을 뽐내는 가을 화보가 공개됐습니다. 패션기업 세정의 대표 브랜드인 웰메이드가 전속 모델인 임영웅 가수와 함께한 2022년 가을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화보 속에 임영웅 가수는 계절에 걸맞는 무게감 있는 컬러와 계절감이 느껴지는 천연가죽 울 캐시미디어의 소재를 활용한 스타일링으로 세련되면서 편안한 실루엣을 연출하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가을과 어울리는 그레이 차콜 그레이 컬러로 트렌디한 가을 수트 스타일링을 완성했습니다. 웰메이드 관계자는 각 브랜드의 컨셉과 감각적인 가을 수트 스타일링 임영웅 가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화보가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댄디한 가을남자로 변신한 가수 임영웅씨 잘생김이 한도 초과인 것 같습니다. 임영웅 가수의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1집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26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는 1943만 뷰를 달성했고 음원영상도 657만 뷰를 돌파해서 합계 2600만 뷰를 넘어선 건데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는 임영웅 가수의 정규 1집 I'm Hero 타이틀곡으로 가수 이적씨가 작사 작곡하고 양시원씨가 편곡 정재일씨가 스트링 편곡을 한 곡입니다. 저정적인 가사와 편안한 멜로디에 감성장인인 임영웅 가수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더해지며 임영웅 표 고품격 발라드로 완성됐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는 영상도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쓰라린 마음을 가슴 절절하고 애절하게 표현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작은 해안도시 에타르타 해안의 환상적인 숲이 우거진 눈이 부신 그림 같은 풍경들 속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임영웅 가수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진한 감성이 묻어나는 서정적인 가사와 진솔한 감성이 그대로 담겨 있어 들을 때마다 심취할 수밖에 없는 감성적인 보이스 감성이 울림을 주는데요. 듣고 있으면 푸른 숲길을 걷는 듯한 맑고 상쾌한 기분이 들고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는 최고의 힐링곡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씨의 아버지 음원 영상이 지난 25일 조회수 천만 뷰를 넘어서면서 44번째 천만 뷰 영상으로 등극했습니다. 임영웅씨 정규 1집 I'm 히어로의 수록곡인 아버지는 진달래꽃의 우지민씨가 작사하고 작곡하며 장재원씨가 편곡한 곡인데요.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계 100원이라던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흰눈만 남았네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 어느새 잠들어버린 주름만 남은 내 아버지 가사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곡이어서 콘서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바로 그 곡인데요. 인트로부터 가슴을 파고드는 맑은 피아노 소리가 노래를 하고 있는 아들의 입장에서 추억 속의 아들의 어린 시절의 그때 그 모습에 순수하고 맑은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듯한 애절하고 절절한 가사가 귀를 사로잡는 그런 곡입니다. 이로써 천만 뷰를 돌파한 임영웅씨 영상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바램, 울면서 후회하네 등 지금까지 총 44개의 천만 뷰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 내 독립된 채널인 임영웅 쇼치 역시 구독자 23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임영웅 쇼치에는 임영웅씨의 촬영 비하인드나 연습 모습, 무대 직후의 소소한 모습들이 1분 내외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산하이 가수 임영웅씨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90일 한국 유튜브 뮤직 조회수 1억 2,200만 뷰를 기록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임영웅씨는 최근 7일 한국 유튜브 뮤직 조회수 2위, 최근 28일 조회수에서는 2위를 기록하는 등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 팬바보로 알려진 가수 임영웅씨는 유튜브, 팬카페, SNS 등을 통해서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일 개설된 임영웅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에는 일상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는데요. 140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 누적 조회수는 16억 1천만 뷰를 훌쩍 넘겼습니다. 가수 임영웅씨가 K-글로벌 하트드림 어워즈에서 또 한 번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임영웅씨는 25일 오후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K-글로벌 하트드림 어워즈에서 K-글로벌 최돌 트롯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임영웅 가수는 이날 수상 후에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임영웅 가수는 올해 정규앨범 I'm Here로 발매 이후에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영웅시대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K-글로벌 최돌 트롯 인기상을 받은 임영웅씨는 임영웅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팬분들을 너무 감사하며 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임영웅이 되겠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수 임영웅씨가 8월 3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도 최대 득표자로 선정됐습니다. 26일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가수 임영웅씨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54만 4,772표를 얻었습니다. 임영웅 가수는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74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스타에 대한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임영웅씨는 가장 많은 5만 1,940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 임영웅은